적용 기능 4. 기출 및 예상 문제 정답은 3. 베르사유 궁원은 직선이 지나치게 강해서 압박감이 발생한다. 해설. 베르사유 궁원은 정원의 강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거대하지만 한정되고 제한된 영역에서 명료한 선을 따라 기하학적으로 정리된 정원이다. 2번. 다음 중 경주 월지 안압지 A는 3의 모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4. 거북이형 3번. 영국의 풍경식 정원은 자연과의 비율이 어떤 비율로 조성되어는가? 정답은 1. 1대 1 4번. 낮에 태양광 아래에서 본 물체의 색이 밤에 실내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 달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1. 메타메리즘 해설. 분광 반사율이 다른 두 가지 물체가 특정 광원 아래서 같은 색으로 보이는 것을 메타메리즘 또는 메타메리즘 조건등색이라 한다. 5번. 다음 중 색의 잔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잔상은 원래 자극의 색이 관찰 시간과 크기에 비례한다. 2. 주의 색의 영향을 받아 주의 색이 근접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3. 주어진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원래의 자극과 색, 밝기가 같은 상이 보인다. 4. 주어진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원래의 자극과 색, 밝기가 반대인 상이 보인다. 정답은 2. 주의 색의 영향을 받아 주의 색이 근접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해설. 색의 동화에 대한 내용으로 주변의 색으로 인해 본래의 색이 다르게 보이거나 주변의 색과 같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6번. 다음 중국식 정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작용 수법을 도입하였다. 2. 사실주의보다는 상징적 축조가 주를 이루는 사이주의에 입각하였다. 3. 다정이 정원 구성 요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4.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 정원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정답은 3. 다정이 정원 구성 요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해설. 다정은 다시대에 이르는 길을 중심으로 하여 좁은 공간에 조성한 정원 양식으로 일본의 모모야마 시대에 등장하였다. 7번. 구조물 재료의 단면 도시기호 중 강, 강철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 해설. 1번은 콘크리트, 2번은 석재, 4번은 묵재, 심재. 8번. 다음 중 사자의 중정은 어느 곳에 속하고 있는가? 정답은 3. 알람브라. 해설. 사자의 중정. 알람브라 궁전에 주라식 중정으로 12마리의 사자가 수반과 분수를 바치고 있으며 분수로부터 뻗어나온 4개의 수로가 중정을 사분하는 형태를 가진 화려한 중정이다. 9번. 실제 길이 3m는 축척 30분의 1 도면에서 얼마로 나타나는가? 정답은 2. 10cm. 해설. 도산 길이는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으로 계산하면 10cm가 된다. 10번. 고려시대 궁궐의 정원을 맡아 관리하던 해당 부서는? 정답은 1. 내원서. 해설. 정원관리서의 변천. 궁원, 구구려. 내원서, 고려. 상림원, 조선세종. 정원서, 조선세조. 11번. 컴퓨터를 사용하여 조경 제도 작업을 할 때의 작업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 도덕성. 12번.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상 어린이공원의 최대 유치거리는? 정답은 2. 250m. 해설. 어린이공원 설치 및 규모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13번. 채도 대비에 의해 주황색 글씨를 보다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려면 바탕색으로 어떤 색이 가장 적합한가? 정답은 4. 회색. 해설. 채도 대비. 색상, 명도와 함께 색의 주요 속성이며 색이 선명할수록 채도가 높고 무채색, 흰색, 회색, 검정색일수록 채도가 냈다. 채도 차가 큰 두 색을 인접하여 배치하면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채도가 낮은 색은 더욱 탁해 보이는데 이를 채도 대비라고 한다. 14번. 다음 중 단순미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잔디밭 2. 독립수 3. 형상수 토피어리 4. 자연석 무너짐 썩기 정답은 4. 자연석 무너짐 썩기 해설. 단순미는 특징 있는 개체의 단순한 자태를 균형과 조화 속에 나타내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자연석 무너짐 썩기는 암석이 자연적으로 무너져 내려 안정되게 쌓여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15번. 다음 관용생명 중 색상의 속성이 다른 것은 1. 잇기색 2. 라벤더색 3. 쏠립색 4. 풀색 정답은 2. 라벤더색 해설 1. 3 4번은 녹색 개통 2번은 보라색 개통 16번. 건설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건조시키는 목적 및 건조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량 경감 및 강도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2. 균리에 의한 부식 및 벌레의 피해를 예방한다. 3. 자연건조법에 해당하는 공기건조법은 실외의 목재를 쌓아두고 기관상태가 될 때까지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4. 밀폐된 실내에 가열한 공기를 보내서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인공건조법 중에서 증기건조법이다. 정답은 4. 밀폐된 실내에 가열한 공기를 보내서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인공건조법 중에서 증기건조법이다. 5. 해설 증기법 밀폐된 공간에서 수증기의 힘으로 목재의 수액을 빼내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찌는 방법보다 시간은 적게 들지만 시설비가 많이 든다. 17. 다음 중 멜로스 속에 해당되는 식물은 1. 아그베나무 2. 복사나무 3. 팥비나무 4. 식당나무 정답은 1. 아그베나무 해설 아그베나무 멜로스 실비디 18. 다음 중 양수에 해당하는 낙엽 관목 수종은 1. 도개 가뭄비 2. 무궁화 3. 농나무 4. 주목 정답은 2. 무궁화 해설 도개 가뭄비나무 상록침엽 교목 농나무 상록할리엽 교목 주목 상록침엽 교목 19. 다음 중 목재의 방화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1. 염화 암모늄 2. 황산 암모늄 3. 제2인산 암모늄 4. 질산 암모늄 정답은 4. 질산 암모늄 해설 암모늄 여무로는 제2인산 암모늄 제1인산 암모늄 부름화 암모늄 붕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 설파민 암모늄 황산 암모늄 등이 있고 목재의 방화재로 사용한다 20.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안정감을 주는 자연석의 형태는 정답은 1. 와석 해설 평석 윗부분이 평평한 돌 입석 세워 쓰는 돌 환석 둥근 모양의 돌 21. 다음 인동과 수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 백당나무는 열매가 적색이다 해설 옳은 설명 아외나무는 상록 활리협 규목이다 분꽃나무는 꽃향기가 무척 좋다 인동동굴의 열매는 둥글고 9에서 10월의 검게 성숙한다 22. 조경에 이용될 수 있는 상록 화렵 관목류의 수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2. 광나무 꽝꽝나무 23. 콘크리트의 표준 배합비가 1대 3대 6 1대 2 배합비의 순서에 맞는 각각의 재료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4. 시멘트 대 모래 대 자갈 24. 다음 중 가시가 없는 수종은 정답은 3. 금목서 해설 금목서는 가지의 가시와 털이 없다 25. 종류로는 수용형, 용재형, 분말형 등이 있으며 묵지, 금속, 플라스틱 및 이들 2종재 간의 접착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접착제는 정답은 1. 패널 수지 접착제 해설 패널 수지 접착제 패널과 프로말데이드를 주제로 하는 합성수지로 패널 수지로 만든 액상 접착제는 무색 투명하고 뇌수성, 뇌약품성, 뇌혈성이 가장 우수하며 2종재 간의 접착에 사용된다 26. 다음 중 콘크리트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아래 화학 반응식의 현상은 정답은 3. 콘크리트 중성화 27. 구상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이 원산지이다 2. 직백나무과에 해당한다 3. 원초형의 상록침엽 교목이다 4. 열매는 국가로 원통형이며 기르사에서 7cm, 지름 위에서 3cm의 자갈색이다 정답은 2. 직백나무과에 해당한다 해설 소나무과에 해당한다 28. 마로니에와 칠엽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로니에와 칠엽수는 원산지가 같다 2. 마로니에와 칠엽수의 잎은 장상복엽이다 3. 마로니에는 칠엽수와는 달리 열의 표면에 가시가 있다 4. 마로니에와 칠엽수 모두 열매 속에는 밤토요 같은 씨가 들어 있다 정답은 1. 마로니에와 칠엽수는 원산지가 같다 해설 마로니에는 유럽 남동부 칠엽수는 일본이 원산지이다 29. 자연토양을 사용한 인공지반의 식재된 대관목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 식재 토심은 단 배수 9배는 1.5에서 2.0%임 정답은 3. 45cm 해설 표를 참고하세요 30번 다음 중 조경 공간의 포장용으로 주로 쓰이는 가공석은 정답은 3. 판석 해설 판석은 두께 1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판모양의 석재로 디딤돌 웜홉 포장용 계단 설치용 등으로 사용된다 31번 주로 감남석, 섬로감 등의 심송함이 변질된 것으로 압록색 바탕에 흑백색의 아름다운 무늬가 있으며 경질이나 풍화성이 있어 외장재보다는 내장 마감용 석재로 이용되는 것은 정답은 1. 사문함 해설 마감용 석재 외장재 화강함 안산함 전판함 내장재 대리함 사문함 32번 다음 중 시멘트의 응결 시간에 가장 영향이 적은 것은 정답은 4. 골지의 입도 해설 시멘트는 분말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수량이 적을수록 응결 시간이 단축되며 골지의 입도는 응결 시간보다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33번 콘크리트 다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작업 이용이 하도록 사선으로 0.5m 정도 질러넣는다. 2. 내부진동기의 일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3. 거푸집판에서 파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선하고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정답은 1.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작업 이용이 하도록 사선으로 0.5m 정도 질러넣는다. 3. 해설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내부진동기를 하층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연직으로 질러넣는다. 34. 다음 중 목재에 유성 페인트 칠을 할 때 가장 관련이 없는 재료는 정답은 3. 방청제 해설 방청제는 금속이 부식하기 쉬운 상태일 때 첨가하여 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35. 다음 조경식물 중 생장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1. 배롱나무 2. 쉐나무 3. 눔주목 4. 층층나무 정답은 3. 눔주목 해설 눔주목 일본 원산으로 주목보다 생장속도가 느리고 너비가 높이의 2배 정도로 퍼져 자란다. 36. 가지가 굵어 이미 찢어진 경우에 도북 등의 위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2. 쇠조임 당김줄 설치 해설 쇠조임 지줄을 설치하기 힘든 경우 피해를 입은 수강과 가지 사이 또는 가지와 가지 사이의 쇠막대를 구성하여 약한 곳을 보완하거나 찢어진 곳을 봉합하는 것 37. 다음 중 흑악기의 순서 중 가장 먼저 실시하는 곳은 정답은 4. D 해설 흑악기는 흙의 중력을 고려하여 깎는 순서를 정한 후 실시한다. 38. 수목의 뿌리분 굴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의 크기는 뿌리목 줄기 지름의 3에서 4배를 기준으로 한다. 2. 수목 주위를 퍼내려가는 방향은 지면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3. 분의 주위를 2분의 1 정도 퍼내려갔을 무렵부터 뿌리감기를 시작한다. 4. 분 감기 전 직근을 잘라야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다. 정답은 4. 분 감기 전 직근을 잘라야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다. 해설 5. 반생까지 조인 후에 노출된 직근이 있다면 토부로 절단한다. 39. 우리나라에서 1929년 서울의 비원과 전남 목포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해충으로 솔립 기부의 충향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흡집해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해충은 정답은 2. 솔립 콕파리 40. 다음 중 비료의 3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 마그네슘 해설 비료의 3 요소는 질소인 칼륨이다. 41. 합성수지 노래시설물의 관리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자체가 무거워 균열 발생 전에 보수한다. 2. 정기적인 보수와 도료 등을 칠해 주어야 한다. 3. 회전하는 주계는 정기적으로 그리스를 주입한다. 4. 겨울철 좋은기 때 충격에 의한 파손을 주의한다. 정답은 4. 겨울철 좋은기 때 충격에 의한 파손을 주의한다. 42번 다음 중 지피식물 선택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치밀하게 피복되는 것이 좋다. 2. 키가 낮고 단연생이며 부드러워야 한다. 3. 병충해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4. 특수 환경에 잘 적응하며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은 4. 특수 환경에 잘 적응하며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4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면적은 정답은 2. 193제곱미터 해설 면적의 수는 1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30 곱하기 쌓인 40도로 계산하면 약 192.836이 나온다. 44번 디딤돌 노키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원의 잔디 낮이 위에 놓아 보행자의 편의를 돕는다. 2. 넓적하고 평평한 자연석, 환석, 통나무 등이 활용된다. 3. 시작과 끝 부분 갈라지는 부분은 50cm 정도의 돌을 사용한다. 4. 같은 크기의 돌을 직선으로 배치하여 기능성을 강조한다. 정답은 4. 같은 크기의 돌을 직선으로 배치하여 기능성을 강조한다. 해설 디딤돌은 크고 작은 것을 섞어 직선보다는 어긋나게 놓는 것이 좋다. 45번 다음 중 토양통기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체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확산작용에 의해 이동한다. 2. 토양 속에는 대기와 마찬가지로 실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존재한다. 3. 토양 생물의 호흡과 분해로 인해 토양공기 중에는 대기에 비하여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다. 4. 건조한 토양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이동이나 교환을 쉽다. 정답은 1. 기체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확산작용에 의해 이동한다. 해설 기체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작용에 의해 이동한다. 46번 다음 중 조경시공에 활용되는 석재의 특징으로 부적합한 것은 1. 뇌화성이 뛰어나고 압축강도가 크다. 2. 뇌수성, 뇌구성, 뇌화학성이 풍부하다. 3. 색조와 광택이 있어 외관이 미려 장중하다. 4. 찬연물이기 때문에 재료가 균일하고 갈라지는 방향성이 없다. 정답은 4. 찬연물이기 때문에 재료가 균일하고 갈라지는 방향성이 없다. 해설 찬연물이기 때문에 재료가 불균일하고 갈라지는 방향성이 있다. 47번 목재를 방부제 속에 일정기간 담가두는 방법으로 크레오소트를 많이 사용하는 방부법은 정답은 3. 상압주의법 해설 상압주의법 침지법과 유사하나 가열한 약액에 방부할 목재를 일정시간 담가둔 후 다시 상온의 약액에 담가 침지시키는 방법 48번 과다 사용 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킴으로 특히 토양의 비배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무기 성분은 정답은 1. 질소 해설 질소비료를 과다 사용하면 작물체가 연약해지고 병중해나 냉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된다. 49번 토양수분 중 식물이 생육에 주로 이용하는 유효수분은 정답은 3. 모세관수 50번 다음 그림은 수목의 번식 방법 중 어떠한 접목법에 해당하는가 정답은 4. 박피접 해설 박피접은 수피를 박례시켜 깍기접대와 같이 박피된 대목의 형성층에 접수를 맞춰 붙인다. 51번 인공식재 기반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양 방수 및 배수시설 등에 유의한다. 2. 식재층과 배수층 사이는 부직포를 깐다. 3. 심근성 교목의 생존 최소 깊이는 40cm로 한다. 4. 건축물 위에 인공식재 기반은 방수 처리한다. 정답은 3. 심근성 교목의 생존 최소 깊이는 40cm로 한다. 해설 심근성 교목의 생존 최소 깊이는 90cm이다. 52번 개화 결실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지 전정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약지는 길게 강지는 짧게 전정하여야 한다. 2. 묵은 가지나 병종의 가지는 쇠규동전을 전정한다. 3. 작은 가지나 네틱으로 뻗은 가지는 제거한다. 4.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지를 유인하거나 당근 작업을 실시한다. 정답은 1. 약지는 길게 강지는 짧게 전정하여야 한다. 해설 약지는 짧게 강지는 길게 전정하되 수세를 보호하가면서 적당한 길이로 전정한다. 53번 도시공원의 식물관리비 계산 시 산출 근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2. 식물의 품종 해설 도시공원의 식물관리비는 식물수량 곱하기 작업률 곱하기 작업 횟수 곱하기 작업단가 이다. 54번 안전관리 사고의 유형은 설치 관리 이용자 보호자 주최자 등의 부주의 자연재해 등에 의한 사고로 분류된다. 다음 중 관리하자에 의한 사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험물 방치에 의한 것 2. 시설의 노후 및 파손에 의한 것 3. 시설의 구조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 4.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대책 미비에 의한 것 정답은 3. 시설의 구조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 해설 3. 설치하자에 의한 사고이다. 55번 다음 중 방재대성별 농약포장지 색깔이 옳은 것은 정답은 4. 생장조절제 청색 해설 농약제의 포장지 색깔 살균제 분홍색 살충제 초록색 제초제 노란색 생장조절제 청색 파란색 56번 다음 중 콘크리트의 파손 유형이 아닌 것은 정답은 4. 양생 해설 양생 보양 콘크리트를 친 후 응결과 경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좋은 양생을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 공급과 함께 일정한 온도와 절대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양생이 좋을수록 콘크리트의 변형, 파괴, 오손 등을 방지할 수 있다. 57번 수강과 줄기 표면의 상처에 침투성약액을 발라 조직 내로 약혈 성분이 흡수되게 하는 농약 사용법은 정답은 1. 도포법 58번 참나무 시드름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야묵은 벌채 및 훈증 처리한다. 2.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다. 3. 곰팡이가 도건을 막아 수분과 양분을 차달한다. 4.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정답은 2.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다. 해설 광릉긴나무솜이 매개충이다. 59번 적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정생장하는 수목에 실시한다. 2. 참나무과 수종에서 주로 실시한다. 3. 수관이 치밀하게 되도록 교정하는 작업이다. 4. 족대처럼 자란 새순을 가위로 잘라주거나 손끝으로 끊어준다. 정답은 2. 참나무과 수종에서 주로 실시한다. 해설 적심 새순이 묵질화되어 굳어지기 전에 새순을 떼는 작업으로 많이 자라는 가지의 신장을 억제할 수 있다. 60번 이종기생균이 그 생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술을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 기술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